전남 여수 과연... 오! 또 입질로 온다! 어, 이거 좀 셌다. 저... 번복하겠습니다. 3분 정도 있다가 릴링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! 저희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전남 여수에 왔습니다. 어, 이거 옮기면 한번 안되는 거 아니에요? 힌트가 돼버렸어, 힌트가. 아, 이미 흘러먹었어. 지금 몇 시예요, 지금 시간이.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시 반 정도 된거 같은데. 2시 반 정도 다 됐죠? 저는 지금 몇 시 흥분했다고. 그러니까요. 막... 2시 반 이 됐는데요, 저희가 지금 2시 반의 여기 있다는 거는 눈 뒤처셨겠죠. 밤낚시를 하러 여수에 왔습니다. 난 밤낚시가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힘들지만 너무 좋은 게 작년 이맘때 또 여수에서 저희가 이 낚시를 했잖아요.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죠. 너무 힘들지만 또 재미있었고 과연 그 1년 전에 낙도녀에 비해서 얼마나 이번에 성장을 했을지 너무 궁금한데 이게 또 쿨러가 앞에 있는데 자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갈치 두 번째 낚시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요. 기대가 됩니다. 저희가 세 가지 체육법으로 낚시를 했죠. 네 그쵸. 템빈, 테냐, 지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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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탈 지그. 올해는 새로운 체육법으로 옥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또 있어요. 세 가지 말고. 그러니까 또 있었구나. 집에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? 서울 못 올라가. 여기가 좀 넓은 것 같은데. 아니 그 걱정하지 말자. 아니다. 진짜 오프시업 50개 하고 왔어요. 그럼 한번 프로님을 모시고 한번 오늘 어떤 채비로 생미끼낚시를 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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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거의 단골 저희 프로님 아니십니까? 정말 여수에 오셨는데 내가 참석을 안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작년에 템빈. 템빈은 완전한 생미끼. 테빈은 생미끼와 루어를 접목시켜서 했던 거. 그리고 지깅은 메탈 지그를 이용한 순수한 루어였잖아요. 맞아요. 이번에는 외줄낚시라고 해서 작년에는 한 마리씩 잡았지만 이번에는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. 그렇죠. 문제없다. 외줄 기둥에 바늘을 열 개를 달 거예요. 우와! 열 개나요? 정말 운이 좋으면 열 마리가 다 물 수도 있고. 근데 우리 이거 플로우 몇 개 필요할 것 같은데. 근데 그 열 마리를 어떻게 올려요? 일단은 저희 다이와의 좋은 전동률이 있잖아요. 아니구나. 열 마리가 물어도 거뜬하게 올릴 수 있어요. 다만 오늘 걱정이 되는 게 어제까지 바다가 주위보승 날씨였어요. 그래서 오늘 아니 아까 드래곤급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오지.. 아 이거 모르죠 언니들? 알죠. 내가 그때도 배웠어. 그때는 근데 사실 진짜 두꺼운 게 한 오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?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. 그때도 큰 게 가끔 있었어요. 근데 드래곤급이라고 하면 칠찌인데 그럼 2만 원은 건데? 거의 무슨 넓지삼찌. 넓지삼찌. 길이가 한 120cm이 넘어갈 거예요. 120cm. 근데 그런 게 지금 이 시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? 그렇죠. 마리수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잡다 보면 한 두 마리씩 섞여서 간혹. 이제 한 두 시간 이상 또 포인트로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얼른 배로 이동을 해서 포인트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하루 또 가자. 안녕. 화이팅. 안녕. 코로나 바 properties 근데 여기에 기둥줄이 내려갈 거예요. 이 기둥줄에 낚시 바늘을 다는 건데 이 기둥줄이 20m, 20m. 20미터 20미터요? 이거가요? 이 20미터에 바늘이 10개가 달릴 거예요 나 몇 개요? 이게 지금 추 이 추를 달고 나 진짜 우와 너무 신기하다 내가 달았던 추를 해 말도 안 돼 있고 그러게 우리 맨날 이만한 거 추 다르잖아요 800g짜리 800? 네, 1kg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거웠던 게 40 아니에요 언니? 800 어떻게 해요? 기둥줄에 추를 달고 일단 내려요 우와 진짜 길다 그런데 억지면 진짜 잡이 없겠는데? 그러게요 엉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기둥줄이나 낚시 바늘이 절대 밟으면 안 되고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왜요? 그러면 갈치들이 입지를 잡니다 저걸 좀 집어들는데 풀빛이 나나요? 와아 이거 잘 가지고 빛이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인데 요즘 잘 먹는 패턴이 방금 이 패턴이에요 아, 패턴이 또 있나요? 아, 요즘 유행이에요? 갈채들이 이 불빛에 그러니까 바닥은 반응하나봐 지금 약간 여수 나이트 같은 느낌 어, 여수 나이트 원해요 여수 나이트 갑니다, 뻥! 저 패턴을 기억해 깜빡깜빡깜빡! 깜빡깜빡! 그리고 10마리가 다 물려있어도 그 10마리를 한 마리도 안 빠지고 잘 건지는 것도 일일 것 같아 왜냐면 건지다가 빠질 것 같아 10마리를 다 잡는 경우도 있나요? 있죠? 오, 휙! 10마리가 다 물릴 경우도 있지 우와... 갈치를 잡으면 줄을 쭉 당기면서 갈치를 딱 이렇게 반응을 잡고 갈치를 털 거야 그 위치가 내가 이렇게 해서 어깨 정도 와서 한 이 정도 이 정도? 이 정도? 이렇게 만약에 길면 이렇게 올려서 근데 줄을 잡고 이렇게 갈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길어버리면 갈치가 안 가잖아 갈치이 가까이 정도 바늘을 딱 잡을 수 있는 위치 그때 낄 수 있을 정도? 이렇게 했을 때요? 어깨만큼 와서 어깨만큼 와서 약간 이 정도 살짝 조금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약간 길면 살짝 유리하기는 해 어깨가? 자연스럽게 갈치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갈치가 체비를 할 때도 이게 내 앞에 놓고 조금씩 뒤로 물러가면서 이 기둥질에다가 다 그렇게 묶는 거야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열 개를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딱 딱 딱 딱 딱 일단 놔야 돼 놓고 밟지 말고 잘 이쁘게 이쁘게 요렇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지금 추가 밑에 내려가 있잖아 그럼 그 추가 마지막에 이제 올라오겠지? 바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개가 오고 이 추에서부터 이제 원래는 추를 캐스팅을 해서 캐스팅을 하면 바늘이 미끼가 달린 상태에서 이제 쫓아가는 건데 어... 일단은 그 캐스팅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 이제 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네 미끼랑 간 상태에서 이렇게 열 개를 이렇게 딱 놓고 어... 여기서 추를 던지는 거거든 어... 그러면 추를 던지면 끝에 있는 것부터 뚜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꽁치는 일단 그냥 머리 썰어서 버려 버려 버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뼈가 있고 네 그리고 살이 있잖아 네 너무 서두르지마 손 바닥으로 잡고 차분 이게 뼈를 타고 아 이게 노을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 꽁치로 낚시를 해서 갈치를 좀 잡다가 작은 갈치가 나오면은 그 작은 갈치를 이용을 해서 또 큰 갈치를 잡을 거야 또 아 젠장처럼 미끼를 써서 한 이 정도? 이렇게 약간 손가락 정도? 아 약간 큰 쥐포우 먹는 크기만큼? 약간 이 물 속에 있는 베이트피쉬를 정도 요만한 얼치라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쓰면 되고 오 재밌다 근데 지금 한 마리로 세 조각 씩 오 이것gers 한쪽에 세 개 내지는 많으면 네 개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껍질 방향 껍질방향에서 넣어가지고 뒤에서 다시 껍질로 나오고 이렇게 좀 이게 껍질 반응이 오 진짜 물고기가 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냄새도 나겠지만 이 비닐에 반짝반짝 집어등이 아마 물고기처럼 보일 것 같아요. 진짜로. 조심해서 준비를 해서 낚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빨리 한번 채비를 저희가 해볼까요? 네,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이걸 들고 가면 될까요? 낚송영. 집어등이 켜졌고 이제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과연 우리 눈을 얼마나 낚일 수 있을지. 이 정도 길이로 표시를 다 해두고 이따가 묶을 때 이 표시를 해둔 곳에 맞춰서 묶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표시를 어떻게 해요? 짠, 이게 지금 자석이라서 보세요. 자석. 짠, 짠.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안전하게 붙어있죠. 이게 그냥 자석이 아니라 이런 데다가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.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한테 걸릴 수 있으니까 이게 자석이니까 이렇게 두는 거고요. 하지만 엉킨 것 같습니다. 미쳐버릴 뿐이야.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추가 밑에 달려있고요. 얘를 꽉 뚫어주면 완성. 그리고 얘를 불빛. 얘가 아까 잘 먹는 게 어떻게 이렇게 키는 건가? 어, 이거예요? 탁찬 거. 아, 탁찬 거요? 아, 이가 껐다 키면 계속 달라요? 네. 오오. 이거가, 박스가 열린 거 같은데. 아. 오오. 갈아놓고. 롤롤롤롤롤롤미키. 과연 오늘의 생미끼는? 뚜룽. 롤롤롤롤롤롤롤롤 우오오오. 짜짜루. 짜짜루. 안녕. 오오, 아주 꽝꽝 흐러 있어. 오늘의 생미끼는 바로 꽁치였습니다. 꽁 치. 자 저희 꽃남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늘을 감싸고 있는 저희 뭐 타이라바에서 스커트라고 하죠 그런 지금 틴슬이라고 할까요 이런 반짝이들이 있는데 먼저 바늘을 이 살 부분 말고 껍질 비늘 부분에 꽂아서 물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어때요 베이트피쉬 같죠 베이트피쉬 랄랄랄랄라 이렇게 이제 갈지가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확 이렇게 되는거죠 지금 이 위쪽에 있는 큰 숫자 35는 수심이구요 요 밑에 48 49 50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숫자 작은 숫자는 초에요 지금 한 대략 1분 정도가 지난 상태구요 제가 지금 초리 때 끝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질이 안보였거든요 이제 5분 지나가고 한 6분 7분 정도가 됐을 때는 일단 뭐 입질이 확실히 없어도 회수를 하고 체비를 다시 정리해서 내리는게 좋다고 합니다 어 입질로 온 것 같아요 어 입질로 왔어요 어 갈지 잡혔어 잡혔어 일단 한 마리는 확실해 한 마리 7분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한 4분 정도 기다려서 한번 회수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 또 입질로 온다 어 이거 좀 셌다 저 번복하겠습니다 3분 정도 있다가 릴링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 자랐구요 얘를 던질 때는 바닥에 줄이 많으니까 줄에 발이 걸려있으면 저 딸려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안한 상태에서 얘를 빼구요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멍망진창이네요 여러분 저처럼 되지 않게 이따가 다시 시도해볼게요 전 아직 초고니까요 이거 너무 너무 무거운데요 미우리 제껴야 괜찮아 제껴야 괜찮아 제껴야 괜찮아 제껴야 괜찮아 제껴야 괜찮아 너무 무거워요 아 너무 무거워요 아 하나 첫 번째 꽝이요 아 아 시에요 아 쉽지가 않아 어! 있다! 이야! 잡았어요! 감사합니다! 어! 이거 모르겠는데! 여기서 6마리라고? 여기서 5마리!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미쳤다! 나 10마리 채우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무슨 질이야! 진짜? 공기도 해. 제말을! 제말을! 저희 찔들! 다시 1000 price 안녕! 안녕! 안녕!